안녕하세요. fb투자연구소 김재혁 전문가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db하이텍입니다. 코드번호가 000990이 되겠고요. 금일 언제시간 2020년 12월 14일 월요일 오후 1시 50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이 db하이텍이라고 하는 종목은요. 지난 금요일에 이어가지고 오늘도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의 내용이 크게 바뀌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종목 영상은 db하이텍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점도 밝혀드리니까 이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db하이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db하이텍이라고 하는 회사는요. 어떤 회사냐라고 물어봤을 때 바로 이 반도체 좀 적어드릴게요.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라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 8인치 파운드리가 앞으로 장기 호황이 될 것이다. 장기 호황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점과 그 다음에 이 8인치 웨이퍼에 특허가 있다. 특허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생산에 비해서 수요가 훨씬 많다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공장 가동률이 현재 100%를 해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db하이텍에 대해서는 투자 매력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혹시라도 이 db하이텍을 보유하시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지금 가격에 매도하지 마시고 시간이 걸려서 지루할 거예요. 지루할 것 같아도 일단은 보유를 해보자. 보유를 해보자 라고 의견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주가가 조금 올라가면 바로 빠지고 조금 올라가면 바로 빠지고 이렇게 좀 느끼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실적, 실적이 좋다라고 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이 증설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증설과 관련해서는 이 산업통상자원부에다가 요청을 한 상태이고요. 이 요청이 받아들여진다라고 하면 db하이텍의 주가도 계속해서 올라갈 확률이 아주 많다. 거기다가 이 외부적으로 외부적 요인으로는 어떤 게 있냐라고 하면 이 smic, smic라고 하죠. 이 중국의 중국의 파운드리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smic에 대해서 미국이 블랙리스트로 지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블랙리스트 지정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 smic라고 하는 회사가 아마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따른 이 반사익이라고 불리는데요. 반사익이 삼성전자와 그 다음에 db하이텍이 유일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시장에서는 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db하이텍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저는 실적이 아주 괜찮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다만 이 db하이텍도 주가가 왜 이렇게 안가냐 라고 물어봤을 때는 요자리였죠. 3월달에 14,500원 하던 주가가 4만원까지 가다 보니까 조금은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신재생에너지로 좋다라고 하는 이 하나솔루션 이 하나솔루션은 어떤가요? 역시나 마찬가지죠. 주가가 5배 이상 올라간 이후에 쉬어가지고 있다. 쉬어가지고 있다. db하이텍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진다. 전망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밑에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쉬어가주는 모습을 지금 그려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이 계속해서 쉴 것 같아 보이진 않겠고요. 적어도 올해 올해 말까지는 좀 쉬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년 내년을 생각했을 때는 쉬었다가 충분히 쉬었다가 다시 올라가게 될 건데 그때는 이 4만원을 충분히 저는 넘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db하이텍에 대해서는 지금 자리에서도 저는 매수가 가능한 시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내년까지 가져간다라고 하면 충분히 만족할 만한 수익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해 주신다라고 하면 더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는 무료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는데요. 어디서 드리는지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서요.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맨미에 보시면 AP투자연구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게 되면 저희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지금 들어오시게 됐고요. 가운데 보시면 라이브에 불이 들여오고 있고 그 밑에 보시면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은요.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마다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날짜를 클릭하시면 되겠고요. 내려보시면은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 라고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꼭 읽으신 다음에 이용해 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내려보시면 미국 증시가 나오게 되고요. 조금 더 내려보면 여기 다우산업, 나스닥종합이 나와주고 있다. 내려보시면은 저희 무료 추천 종목은 8시 반부터 시작을 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9시가 되면은 종목과 현재가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차 목표가와 손절가가 각각 따로 제시가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은 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 무료 추천 종목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 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누구라도 다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이나 시장 상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셔가지고 참고해 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무료 추천 종목은 실시간 댓글로 리딩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이것도 참고하셔가지고 봐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해 주시면은 더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